글쏠이 너 정말 따라 나설 거야? 아이 답답해! 하나, 둘, 셋, 여섯, 아홉, 하여간 일곱 번도 넘게 말했을 거야! 하하 이 녀석... 그러니까 내 말은... 글쎄가 말썽도 많은 놈이 말도 맞네! 자자 내 모자 쓰고 가 선물이다! 에이 고마워 아저씨 따뜻하네! 누나! 어? 누나, 댕기가 없네? 누나도 선물이 있단다? 뭐? 뭘까? 누나 댕기잖아! 응, 알지?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 다녀올게 누나! 자! 나도 선물! 이제부턴 바람이가 누나 산보 갈 때 같이 갈 거야! 바람이 너, 감히 누나 산보 잘 시켜줘야 돼! 말썽 피우지 말고! 아이고, 사돈 난 말 안 해! 너 나 잘해! 사돈? 사돈이 누군데? 사돈? 응, 누군데! 있어! 너 몰라도 돼! 누구요, 누구! 말해 줘라, 아저씨! 가미야! 네, 스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길손이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알았지? 네! 그럼 다녀오마! 저, 스님! 응? 아니, 왜 그러느냐, 가미야. 저기, 이거. 잘은 못 만들었지만. 저번에 길손이가 스님 염주를 망가뜨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니가 엮은 게냐? 정말 고맙구나, 가미야. 빨리 내려주고 가야 한단 말이야. 에이, 그래. 어여 가거라. 누나! 응, 갔다올게. 안녕! 안녕, 누나! 에이, 날씨 춥다. 에이, 가미야. 이제 그만 들어가자. 춥다. 아직이요. 길손이가 저렇게 계속 손을 흔들고 있잖아요. 월지 말아야. 아직 멀었어? 그래, 앞으로도 몇 고개는 더 가야 한단다. 이렇게나 많이 왔는데? 오기야 많이 왔지. 우리 길손이 힘든가 보네. 나 굴러갈래. 어? 야야야, 길손아! 길손아! 그래, 우리 길손이 암제에 가면 무슨 공부를 할까? 글을 한번 배워볼까? 그런 건 시시해. 오, 그럼. 눈을 감고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가미 누나한테 알려줘야지. 저렇게 파란 하늘이랑 새랑 나무랑 하얀 눈도 볼 수 있잖아. 저기 사냥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녀석 참... 차가워, 이 녀석아! 이제 내려줘! 아저씨, 저 새는 이름이 뭐야? 응? 아, 개똥지박이로구나. 아, 그렇구나. 누나, 저 새는 이름이 개똥지박이래. 웃기지? 근데 노랫소린 참 슬프다. 그치? 누나, 꽃이 피었다. 겨울인데 말이야. 병아리 가슴털같이 뽀송뽀송 털이 났어. 저기 저 돌부처님이 입김으로 키우셨나 보다. 그치? i'm not there. Way.